패션왕 유아인이 탄 페라리 가격이 무려 SBS 월화드라마 패션왕에서 강연거리 탄 스포츠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방영된 패션왕 19회에서는 엽경을 딛고 사업에 성공한 강연건은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이가영 앞에 나타났다. 강연건은 이가영과 함께 하드톱을 열고 도로를 달리며 시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드라마 속차량은 세계적인 스포츠카 브랜드 페라리의 하드톱 컨버터블 페라리 캘리포니아란 모델이다. 최고급 스포츠 그랜드 투어러에 속하는 페라리 캘리포니아는 460마력을 발휘하는 4300cc V8 엔진을 탑재해 강력한 성능과 매력적인 배기음을 제공한다. 국내에는 페라리 공식 수입사 FNK가 이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기본형 기준 3억 5천만원.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선택사양에 따라 가격은 올라간다. FNK 관계자는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페라리 캘리포니아는 드라마와 광고 등의 차량 협찬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전했다.